오늘은 육아정권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산에서 현예추외상권, 현금예금추식외상상품건물 이 부분은 자산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현금, 예금, 외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 은행계정조정표, 대손. 오늘은 이거 할 겁니다. 주식 부분. 이 부분은 교재 130페이지. 우리 책은 130쪽입니다. 130. 육아정권. 그 금융자산 한테 있죠. 우리가 여기까지가 금융자산이거든요. 현금, 예금, 주식, 외상까지. 여기 금융자산. 이것은 비금융자산이다. 금융자산을 했군요. 이 부분을 고려한 겁니다. 주식, 금융자산이 육아정권이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식이라 하면, 여러분도 이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육아정권. 육아정권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식이라 하죠. 주식과 대표적으로 사채. 두 가지 주식과 사채다. 그런데 주식을 우리가 지분증권이라 하죠. 이 지분이라는 것은 몫을 나타낸다. 몫을 나타낸다. 몫을 몇 프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발행인 회사가 천주를 발행했다. 천주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300주를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지분은 몇 프로이냐? 30% 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분이라 하거든요. 알겠죠? 내 몫이다. 그렇죠? 30% 지분을 나타낸다. 사채라는 것은 채권이죠. 채무정권. 이것은 채무정권이라 합니다. 채무정권. 발행한 회사가 발행했다는 것이죠. 돈을 빌리고 발행하는 것이죠. 채물을 정리하는 정서다. 여기에는 사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은 국채. 또 자체단체에서 발행하면 지방채. 공채. 공공단체에서 발행하면 공채.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것은 회사채. 사채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제가 사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채권이라고 하죠. 채권. 국채. 지방채. 공채. 사채. 이런 것이 주식이구나. 주식과 사채다. 알겠죠? 여기에 대한 회계처리. 이런 것을 우리가 취득하면 장부에다가 유가정권이라고 합니다. 유가정권. 특히 여기서 우리 시험 대비해서는 이 부분이 많이 나오죠. 주식 위주로 나옵니다. 알겠죠? 우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회사로부터 뭐를 받게 되죠? 뭐를 받죠? 주식 가지고 있으면 주수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받죠. 배당금. 이걸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연말에 배당을 받습니다. 그죠? 그거를 배당금 받는다 이라죠. 그죠? 배당금을 받았다 하면 배당금 수익이랍니다. 장부에다가 기장할 때는. 사채는 돈 빌리 좋은 거죠.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 알겠죠?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라고 하겠죠. 그죠? 아시겠죠? 주식과 차이점은 주식은 배당금을 받고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받는다. 그럼 이 주식에 대한 회계치를 전부 다 할 겁니다. 여기 핵심은 이거죠. 그죠? 주식. 그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핵심이 주식이다. 주식. 여기에 대한 것 지금부터.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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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사왔다가. 치덕. 100원 주고 사왔다가. 그죠? 이걸 갖고 있었는데 연말에 가서 보니까 이게 90원 됐더라. 시가가. 이걸 내가 팔았다. 130원에 팔았다. 그죠? 결국은 주식에 대한 회계철이 뭐냐 하면은 이런 주식은 내가 취득했다가. 그죠? 이걸 보유하고 있다가. 보유. 그리고 이걸 어느 시점에 팔겠죠. 그죠? 처분. 이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100원에 샀다가 90원. 여기 보유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결산시에. 이거 시가로 평가해야 되죠. 그죠? 이거 평가한다. 알겠죠?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12월 31일에 이 시가로 평가한다. 그럼 100원 주고 샀다가 이게 지금 이걸 취득했다. 그죠? 이게 시가가 연말에 와서 90원 됐더라. 이걸 내가 130원에 그 다음에 팔았다. 그럼 여기 뭐가 생기죠? 손해받잖아. 10원만큼. 이걸 우리가 손실을 알아야 하죠. 무슨 손실? 평가 손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갑시다. 오라고 뭐라 할까요? 평가 이익. 지금 그러면은 100원짜리가 90원 되죠. 이거는 이제 장부가 없어져 버렸죠. 그죠? 우리 장부에 90원 남아있죠. 이걸 1에 팔았습니다. 40원 이익 받죠. 이거는 뭐라 하죠? 이익이 생겼잖아. 무슨 이익? 아니죠. 팔았으니까. 처분 이익. 알았죠? 처분 이익. 100원에 사왔다가 치두 번가죠. 그죠? 치두 번가 사왔다가 이렇게 평가했다가 손실 생겼다가 평가 손실. 팔았다 처분 이익. 이거 이제 평가 손익 처분 손익. 그 육아 정권에서 우리 계산 문제면 이거 계산하고 이거 이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이거. 시험 문제. 알겠죠? 그 문제 원리는 알겠죠? 그죠? 이게 우리 객관식 시험 문제다. 아시면 돼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알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취득했을 때 이 장부에다가 우리는 그 취득하는 원가를 장부에다가 표시하죠. 취득을 표시하고 이 100원을 장부에 적는다. 그죠? 장부 이걸 과거에는 이래 적었습니다. 그냥 육아 정권이라 이래 적었거든요. 육아 정권을 하다가 이게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국제의 기준이 이제 도입되죠. 그죠? 이 국제의 기준에서는 여기 이제 기업의 기준으로 이래 하다가 국제의 기준에서는 이걸 좀 분류하자. 이 육아 정권을 우리가 1년 내에 팔 건지 1년 후에 팔 건지 중도에 안 팔 건지 구분해서 장부에 기장하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취득 원가를 이제 그죠? 이걸 장부에다가 표시할 때 과거에는 육아 정권이 했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합니다. 1년 내에 처분할 건지 보유 목적이 1년 후에 팔 건지 중도에 안 팔 건지 만기까지 보유할 건지 이렇게 구분해서 장부에다가 표시하자. 알겠죠? 구분해서. 그런데 주식은 만기가 없죠? 주식은 관련 없다. 그죠? 이 사천은 만기가 있죠? 이거는 이렇게 분류하지만 주식은 이렇게 분류한다. 이게 지금 이 용어가 좀 생소할 겁니다. 1년 내에 팔 거를 이렇게 합니다. 단기 손익금융자산이라 한다. 말이 조금 깁니다. 그죠? 이렇게 표시하자고 정해놨습니다. 1년 내에 팔 거면 단기 손익금융자산. 알았죠? 말이 길죠? 그죠? 이런 게 나오면 자꾸 읽어보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1년 후에 팔 거라면 이거는 기타 손익이라 합니다. 기타. 기타 손익금융자산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만기까지 보유할 거라면 상각후금융자산이라 하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우리 법에서는. 단기 손익금융자산. 그죠? 기타 손익금융자산. 만기까지 보유할 거라면 상가후 원가 빠져버렸네. 상가후 원가금융자산.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용어를 저를 쓰는구나.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1년 후에 기타 손익이 여기 가운데 포관되어 보여요. 포괄. 원래 용어가 이렇게 됩니다. 기타 포괄 손익금융자산입니다. 알겠죠? 포괄 넣어 가지고. 말이 조금 어렵고 깁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길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나면. 이 말만 써요. 단기. 이것만 써요. 단기. 기타. 상가. 단기하면 1년 내 처분. 기타 1년 후 처분. 이것은 만기 보유.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주간식이면 이것을 적어야 되지만. 답이 나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 뜻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죠? 단기 손익금자산 하면 1년 내 처분 할 거다. 알겠죠? 문장을 읽을 수 있으면 되지 뭐.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우리 이걸 자꾸 문장이 나오면. 아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단기 손익금자산이 나오고. 아하 이게 1년 내에 팔 거구나. 이것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말이 이걸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단기 손익 공정 가치 평가 금융 자산. 굉장히 길죠. 그죠? 이 말은 시가. 시가라는 말이거든요. 시가. 이거는 빼도 되고. 알겠죠? 단기 손익금자산이다. 이러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이제 알았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평가한다. 평가.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평가 손익. 그렇죠? 우리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금액이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 이거. 팔았을 때 처분 손익 구하는 것. 이게 핵심 포인트다. 이거 이거. 알았죠? 그럼 이제 1년 내에 팔 거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걸 만약에 팔았다. 팔았으면 당기 손익 금융 자산. 아니 아니 안 팔았고. 평가했을 때. 개정강으로 이래 되겠죠. 평가 손익. 이걸 또 우리가 평가했으면은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 평가 손익. 이거는 만기까지 보유할 거니까 평가할 필요 없죠. 정도의 가치가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고. 자 이걸 팔았다. 팔았으면은 당기 손익 금융 자산 처분 손익. 그렇죠? 이거는 기타 포괄 금융 자산. 그렇죠? 처분 손익. 처분 손익. 이렇게 되죠. 처분 손익.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기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 얼마냐. 이게 중요하다. 그렇죠? 우선 이거는 이렇게 분류하는구나. 우리 이제 법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국제의 기조이니까. 법에서는 이렇게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 되고. 자. 지금부터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1월 5일 날 A 회사 주식을 샀다. 100주를. 이걸 한 주당 100원에 취득했다. 현금 주고 샀다. 알겠죠? 그런데 수수료. 이걸 취득하면서 수수료가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2,000원 지급했다. 알았죠? 수수료를 2,000원 지급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와서 만약에 5월 7일 날 A 주식 중에서 70주를 팔았다. 70주를 이거 얼마에 팔았느냐. 주당 130원에 팔았다. 주당 130원에 팔았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 30주가 남아있죠. A 주식 30주를. 오늘 현재, 이거는 팔았는 게 아니고 오늘 현재 시가를 보니까 이게 얼마 되어있느냐. 지금 가치가 그렇죠? 이게 많으면 예를 들어서 80원 되어있더라. 80원에 평가하다. 이렇게. 그럼 이 경우에 물어보는 게 뭘까요? 뻔하잖아요. 그렇죠? 물어보는 게 이제 여기에 처분 손이 얼마고 물어보겠지. 그렇죠? 이거 처분 손이 얼마고 여기 시험 문제. 평가했을 때 평가 손이 얼마고 여기 시험 문제다. 알겠죠? 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 100주를 100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2000원 지급했다. 그럼 우리가 주식 100주를 취득했습니다. 한 주당 100원씩 샀죠. 그렇죠? 돈이 만원이죠. 만원 주고 샀다. 그런데 저기 수수료가 이처럼 들어갔죠. 그렇죠? 수수료가. 그럼 이 수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수료 들어갔는 거. 여기 딱 문제가 되잖아. 그렇죠? 수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수수료 지급한 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제 여기 하나. 핵심 요구입니다. 여기에서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요거는 단기손익으로 했을 때는 취득 시에는 요거는 비용으로 처리하자. 요래 했을 때는 자산원가에 포함하자. 요래 딱 법을 정해 놨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이 문제가 취득하고 했을 때 문제 반드시 이래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단기손익금융자산으로 처리했다. 말이 주어져야 됩니다. 알겠죠? 요래 만약에 주어졌다면 저기 뭐라 그랬죠?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는 비용으로 떨어라. 이 말입니다. 수수료는 비용. 비용 처리해 버렸으니까 이거는 볼 필요 없다. 요거 볼 필요 없으니까 그럼 백주를 백원 주고 샀다. 이 말이죠. 백주를 백원에 샀다가 백삼십원에 팔았으니까 그 한 주에 얼마 이익 받죠? 삼십원. 몇 주? 칠십죠? 삼칠이 이십일. 이천백원 이익이 생겼다. 그렇죠? 다위라. 알겠죠? 또 이번에는 백원에 샀었는데 요게 지금 팔십원에 평가되었잖아. 그죠? 백원짜리가 팔십원 되었으니까 얼마 손해받죠? 이십은 손해받잖아. 몇 주? 삼십주. 얼마. 육백원. 손실. 그죠? 답. 이게 답입니다. 알겠죠? 무거는 거 아니잖아. 그죠? 다시. 단기 손익으로 처리했을 때는 요런 취득 시에 비용이 있으면 요건 비용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는 거는 그냥 비용으로 떨었으니까 요거는 볼 필요 없다. 그럼 백원 주고 샀다가 그중 칠십주를 백삼십원에 팔았으니까 삼십원 이익 받았다. 삼칠이 이십일. 이십백원. 그죠? 백원짜리가 팔십원 되어서 이십원 내렸죠. 사주니까 육백원 손실이 생겼다. 알겠죠? 근데 답이 항상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문제에서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렇게 했다. 그죠? 만약에 문제가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으로 처리했다. 우리 회사는 즉 1년 후에 팔기로 했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요거는 우리 회사 내 마음이잖아. 그죠? 우리는 이 주식을 1년 내에 팔 거다. 이 말이고 요거는 1년 후에 팔 거랍니다. 1년 후에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을 처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럴 때는 여기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비용 어떻게 한다? 자산 원가에 더 한다 그랬잖아. 그죠? 우리 회사가 1년 후에 팔 거라 그랬으니까 그 비용은 요거는 자산 원가에 포함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비용을 2000원 나갔죠? 요걸 치더 원가에다가 포함한다 이겁니다. 2000원 여기 포함 요게 포함해 버리면 주당 단가가 얼마 되죠? 120원 주고 산 거잖아. 그죠? 그렇죠? 스스로 포함해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알겠다. 그죠? 그러면 아하 요 경우에는 자산 원가에 포함하니까 100주를 120원 주고 샀다가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그죠? 요 때는 얼마 이익 받죠? 10원 10원 이익 받잖아. 한 주에 그죠? 몇 주? 70주 얼마 700원 이익이다. 그렇죠? 또 기타 포함할 때는 요걸 120원짜리다. 요걸 요렇게 평가했으니까 120원을 80원에 평가해서 40원 내렸잖아. 그죠? 40원이 내렸다. 몇 주? 30주니까 1200원 손실 끝났습니다.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되죠? 그죠? 요게 육아정권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다시 정리해 볼까요?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치득하고 뭐 단기 손익으로 처리했다.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했다. 이런 말이 주어집니다. 요렇게 두 가지 알겠죠? 요렇게 주어지면 요거는 비용 처리하니까 치득시 수술 같은 거는 비용 들으라. 볼 필요 없다. 기타 포괄 때 요걸 거기까지 포함한다. 그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는 이게 훨씬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거의 10중 8구가 이게 나오고 가끔가다 이게 나옵니다. 알았죠? 요거 위주로 공부하세요. 물론 같이 알아야 되겠지만 알겠죠? 요게 다 요거 요거 그럼 육아정권에 대한 기본 문제는 이거다. 알았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요게 포인트다. 그죠? 육아정권은 우리 국제기준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요리한다. 그죠? 1년 내에 팔 건지 1년 후에 팔 건지 만기까지 포괴할 건지 요거는 비용 처리하고 요거는 자산업계에 포함한다. 알았죠? 그죠? 요리하고 자 평가 손익이 생겼다. 그죠? 자 이제 마무리 정리할게요. 이렇게 보세요. 이때 요거 하나 요 계정이 있죠? 그죠? 요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손익이 있죠? 요거는 우리가 음 이게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자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우리가 발생하는 거죠? 비용과 수익은 비용과 수익이 있잖아요. 그죠? 요 비용이나 수익은 원래 발생한 비용 수익은 원래 손익으로 처리하는 게 맞잖아. 그죠? 금년도 2018년도에 뭐 집세를 줬으면 원래 집세 맞잖아. 그죠? 당연하잖아. 그죠? 비용인데. 그쪽 말해서 금년에 뭐 비용 생기 있으면은 금년 손익 계산서에 여기에다가 비용을 적어주고 여기에다가 수익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데 비용 수익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단 요 비용 수익 중에서 내년으로 이월 시킨 게 있습니다. 내년으로 알겠죠? 비용 수익 원래 비용 수익 처리 안 하고 내년이나 그 이후에 처리할 거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요거 보세요. 요걸 잘 들어보세요. 단 그 다음 연도를 넘기는 거 원래 비용 처리 안 하고 원래는 집세를 줬잖아. 그죠? 그 집세를 쉽게 말해서 금년 집세를 처리 안 하고 내년 집세를 처리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내년으로 알겠죠? 그 다음으로 넘기버리는 거 그걸 뭐라 하느냐 하면 요걸 우리는 요래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하는 걸 기타 손익이라 합니다. 아셨죠? 기타 손익 알았죠? 바로 요 말 요 말 단기 손익 알겠죠? 그죠? 기타 손익인데 우리가 법에서는 뭐라 한다? 요래요 포괄 손익이라 합니다. 알겠죠? 차라리 제 생각에는 요걸 빼버리면 오히려 이야기가 쉬운데 포괄 넣으니까 조금 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원래 비용 수익을 처리한 걸 뭐라 하죠? 단기 손익이라 하는데 당연히 올해 건데 내년을 넘기버리는 게 있어요. 내년은 그게 기타 포괄 손익입니다. 요게 모두 네 개가 있어요. 네 개 요게 다음으로 넘기는 거 요게 네 개 있는데 요게 뭐냐 네 개 네 개 알겠죠? 요거 보세요. 해 매 파 재 요게 이제 바뀌니까 해외 기타 가야 되겠네 가야 되겠네 해 기 파 재 해 파 재 요게 이제 해 매 파 재 했었는데 매 가 바뀌어 가지고 자 요게 뭐냐 하면 보세요. 자 일단 개정해 보세요. 해외 사 업 환 산 손익 계정 요게 지금 하고 있는 요겁니다.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 평가 손익 요거는 파생 상품 평가 손익 요거는 이제 재평가 잉여금 뭐 보험 수리적 손익도 있는데 끝까지 하지 마세요. 뭐 안해도 되고 요런 개정들은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겨주는 거다. 원래는 비용 수익인데. 알겠죠. 그래서 자 요게 뭔지 잠깐 제가 설명해. 요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가면 자본에 가면 말씀드리는데 제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기 한번 보세요. 요 개정 하나 말씀드리기 한번 보세요. 외국에 무슨 말이고 하면은 외국에 해외 사업소가 있다. 해외 지사 그 해외 지사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가 달러로 표시되어 있죠. 그죠. 그걸 환산해. 환산. 우리나라 돈으로 요걸 환산하고 나니까 환율 변동에 따라서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 있잖아. 그죠. 그게 손실 이익입니다. 알겠죠. 우리 해외 지사가 미국에 있는데 그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거 있잖아. 그죠.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고 나니까 요게 환율 변동에 따라서 하락하면 손실이고 상승하면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생기는 손익인데 요 손익을 만약에 비용이 30원 생겼으면 요걸 비용 처리 비용이지만 비용 처리하지 마라. 왜. 다음으로 넘기라. 이거입니다. 다음 내년에도 여기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내년에도. 그럼 내년에 만약에 이익이 50원 생기거나 요걸 상계해라. 상계. 알겠죠. 그러면 플러스 20원 남았죠. 그죠. 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또 넘기는 안 넘기는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이게 마이너스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그죠. 60원 생겼더라. 이거 또 상계해라. 마이너스 40원. 또 그 다음에 가니까 플러스 또 50원 생겼더라. 이것도 상계하니까 플러스. 요런 식으로 매년 상계하랍니다. 상계. 알겠죠. 그에 비용 들지 말고 요런 계정들이 요거다. 요거는 원래 자본처리가 나중에 서면 다시 될겁니다. 요게 그러면은 요계정은 자 보세요. 요계정은 비용수익이지만 요계정은 뭐냐 자본계정으로 넘겨놓습니다. 자본에다가 자본계정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다음으로 넘긴다. 알겠죠. 넘겨주는 계정이다. 그래서 요계정은 우리가 요래 표현합니다. 기타포갈손익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그죠. 요계정이 자본계정을 넘기거든요. 그럼 요게 해기파제라고 그랬습니다. 요게 하나 나왔잖아. 요거. 요게 요거다. 그래서 요계정이 무슨 계정이다. 자본계정이라 이겁니다. 알았죠. 자본계정. 그리고 하나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요거. 그럼 요거 기타포갈손익 처분손익이 있죠. 요 손익은 요계정은 우리 요계정은 자본에다가 여쭈요. 요 자본이 뭐냐. 요거는 이익여금이라는 자본에 넣어놓자 합니다. 이익여금으로 대체한다. 이익여금에 대체. 요계정. 알겠죠. 이익여금에다가. 일단 제가 이로는 요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가 정리됐고. 자. 일단은 요렇게 한번 보세요. 다시. 음. 핵심은. 다시 말씀드릴께요. 음.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이거. 그죠. 요거 구하는거 하고. 요거 구하는거. 알겠죠. 예. 평가손익과 처분손익 구하는건데. 그럼 요 우리가 추가할게. 아. 단기손익도 있고. 무슨 손익이 있다. 기타포갈손익이 있다. 그죠. 아. 요런게 있구나. 요거 또 자본이 가면 다시 나옵니다. 요계정에 가면은. 그때가서 또 말씀드릴겁니다. 일단은 요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제 하나만 더 할게 보세요.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취득했다. 그죠. 네. 취득했는데. 100원 주고 샀다. 샀다가. 연말에 요게 지금 만약에 x1년도에. 취득했는데 x1년도 말에. 시가가. 요게 그죠. 90원 됐더라. x2년도 말에 시가가. 이번에 요게 120원 됐더라. 그리고 3년도 말에 또 요게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그죠. 시가를 보니까. 요걸 만약에 팔았다 할까요. 팔았다. 얼마에 팔았느냐. 이걸 150원에 팔았다. 자. 우리 회사는 요 계정을 뭐를 처리했느냐. 하나. 우리 회사는 이때 그죠. 요걸 우리가 처리를 뭐라 하냐 하면은. 단기 손익 금융 자산으로 처리했다. 했을 경우에. 여기에 100원짜리 90원. 요걸 뭐라 하죠. 평가 손익. 요게 요것도 평가 손익 맞죠. 그죠. 요거는 뭐죠. 처분 손익 얼마고. 알겠죠. 단기 손익일 때. 100원짜리가 90원 되었으니까. 요거 뭐가 생겼죠. 마이너스 10원. 요게 요게 플러스 얼마. 30원 되었잖아. 요걸 요게 팔았습니다. 얼마. 한 120원 할까요. 120원짜리를 100원에 팔았다. 플러스 얼마. 40원. 맞죠. 그죠. 100원짜리가 90원 되었으니까. 10원 내렸잖아. 90원짜리가 120원 되었으니까. 30원 올랐죠. 그죠. 요걸 요게 팔았으니까. 40원 2 받았잖아. 답이다. 요걸 뭐라 한다. 시작. 평가 손실. 말씀하세요. 요거 뭐라 했죠. 평가 2. 요거는 처분 2. 다시 시작. 평가 손실. 아니 평가 2. 요거는. 처분 2. 알겠죠. 요거 끝났습니다. 자. 만약에. 이번에는. 이걸. 기타 포갈 손익. 알겠죠. 기타 포갈 손익. 금자손 처리했다. 그러면 요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기타 포갈 손익. 자. 이거 알겠다. 그죠. 단기 손익일 때는 요건데. 기타 얼마일까요. 자. 요거. 내놔. 100원짜리. 90원 되었잖아. 얼마. 마이너스. 10원 맞죠. 그죠. 요게 요래 됐죠. 플러스 얼마. 30원 맞죠. 요거 얼마 됐죠. 플러스 얼마. 40원 맞죠. 그죠. 50원 맞죠. 기타 포갈 손익일 때는 요걸 매년 상계합니다. 상계 해나갑니다. 상계. 요 때는 상계 안합니다. 요거는 상계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마이너스이면 맞는데. 요게 와서는 요게 아니죠. 요거 상계분이니까 얼마가 되죠. 플러스 20원. 그렇죠. 요게 답이 아니라 요게 답이 되어버리죠. 플러스 20원에다가 요거 상계하면 얼마죠. 그렇죠. 요게 답을 때 얼마. 플러스 60이 답입니다. 예. 알겠죠. 다시. 단기 손익일 때는 요게 답이 맞아요. 단기 손익일 때는 요게 답이 맞는데. 단기 손익으로 불려야 될 때 답이 맞는데. 기타 포갈 손익일 때는 요게 상계 나옵니다. 상계 상계. 알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상계하면 플러스 20원. 플러스 20원 되었잖아요. 상계하니까 그죠. 플러스 20원에다가 플러스 40원 하니까 얼마. 플러스 60원. 알았죠. 요래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 요렇게 물을 때도 있고 요렇게 물을 때도 있죠. 알겠죠. 요걸 하나 딱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요거 나오고 달랑 뭐한다. 상계한다. 알았죠. 기타 포갈 손익 검사선 나왔다. 상계한다. 그걸 딱 기억하세요. 알겠죠. 상계. 그럼 요정도 하면 일단 육아 정권에 대한 기본은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육아 정권에 대한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된다. 그죠. 그러면 실제 제가 우리 그죠. 그 시험에 나왔던 또 문제를 한번 보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책을 한번 봅니다. 네. 그 교재 148쪽 한번 보세요. 148쪽에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8번. A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 손익 검사선은 다음과 같다. 한국채택 국제기준에 의해할 때 평가 손익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평가 손익. 그러면 지금 P, C, D 회사가 있는데 따로따로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P 회사는 그럼 100만원짜리가 120만원 되어있다. 그죠. P 회사는 100만원짜리가 120만원 되어있으니까 20만원 올랐죠. 평가 이익이 20만원이다. 다음 C 회사 볼까요. C 회사는 200만원 주고 사왔는데 이게 연말에 C가 얼마 되었죠. 180만원 되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0만원. 손실이 생겼죠. 다음 D 회사 볼까요. D 회사는 100만원짜리가 얼마 되었죠. 90만원. 10만원 손실이 생겼죠. 요거 이제 합산하면 되잖아.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결과지 얼마. 마이너스 10만원. 답이죠. 그죠. 요거 상대관이 그죠. 마이너스 10만원. 평가 손실이 10만원이다. 정답은 3번. 우리 답이다. 알겠죠. 시험이 이래 나와요. 그래. 요렇게 한번 보고. 문제 한번 보면 되잖아. 그죠. 하나 더. 9번 한번 볼게요. 9번. 주식회사 동양이 지득한 단기손이 금자손의 단위당 지도원가 정선의 종가는 다운 것 같다. 정선의 종가를 하는 건 12월 말을 말합니다.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단기손이 얼마고 물었죠.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거는 시가를 말합니다. 그죠. 시가. 그게 연말에 그죠. 장부에 기록될 거. 시가. 시가.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평가손에 묻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단기손이 재무상태표에는 뭐가 생각한다. 시가. 알겠죠. 시가다. 그러면 A에서는 1500주다. 그죠. 1500주인데 한 주당 얼마짜리죠. 연말에 시가. 종가라고 그러는데 종가 한 게 얼마. 한 주에 얼마. 13원. 13원. 한 주에 13원인데 1500주니까 오파해야 되잖아. 이거 계산기 있어야 되잖아. 그죠. 두 번째 B에서는 1000주가 있죠. 한 주당 얼마짜리. 12원짜리. C에서는 1750주가 있습니다. 주당 얼마. 15월. 이거 계산해서. 이거 계산해서. 더하면 되죠. 답. 알았죠. 그럼 이게 얼마 나오죠. 계산하니까 얼마죠. 19500원 나옵니까. 이거는 12000원. 이거는 얼마죠. 26250원. 이거 더하니까. 그죠. 57750원. 여기 답이다. 거기 주어진 거. 4번이 답이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묻는 말이 지금. 8번은 평가 손익을 물어본 거고. 9번은 연말에 장부에 표시될 금액이다. 그건 시가다. 항상. 육아정권을 시가로 표시합니다. 알겠죠. 시가. 10번. 반포의 단기손익 검사자에 대한 내역이다. 주식 200주를 4천원에 팔았다. 그죠. 4천에 팔았을 경우에 이때 처분 손익 얼마고 물어봅니다. 자. 이 문제는 10번 한번 보세요. 피해사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 지금 10번은 피해사 주식을 200주를 4천원에 팔았다. 그죠. 200주를 이걸 4천원에 팔았다. 그죠. 여기 그럼 얼마짜리를 4천원에 팔았죠. 피해사 한번 보세요. 피해사. 피해사를 보니까 지금 400주 가지고 있죠. 400주를 내가 취득할 때는 5천원 되어있었죠. 기말의 시가 얼마죠. 6천원 되어있잖아. 6천원짜리를 다음에 팔았잖아. 그죠. 5천원에 사왔다가. 이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 주고 사왔다가. 5천원에 사왔는데. 시가. 연말에 시가가 얼마 됐죠. 6천원 됐던 걸. 그 다음에 이거 얼마에 팔았죠. 4천원에 팔았다. 이 말이잖아. 문제가. 5천원에 사왔던 건데. 연말에 시가가 6천원 됐던 걸. 4천원에 팔았으니까. 지금 이거 묻잖아. 그죠. 그러면 이걸 팔은 거잖아. 그죠. 여기에는 뭐가 생길까요. 평가 이익. 평가 이익을 물었으면 여기 답이고. 처분 손익을 물었으면 여기 답이잖아. 묻는 게 이걸 묻잖아. 그죠. 그러면 6천원짜리 4천원에 팔았으면 2천원 손해받죠. 2천원 손해받는데 200주니까 얼마. 40만원 손실 생겼다. 그죠. 40만원 손실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하나 더 해볼까요. 11번. 11번도 한번 보세요. 한양회사가 단기 손익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죠. 그럼 묻는 말.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산할 단기 손익금융자산은 얼마고. 기말에 우리 재무상태표에 계산할 건 뭐라 그랬죠. 시가. 시가. 시가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A사는 주당 얼마짜리죠. 한주에 얼마짜리. 시가를 한번 찾으세요. 시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시가를 말은 없지만 어느 게 시가가 될까요. 그렇죠. 500. 액면이 아니고 시가니까. 제일 마지막에 종가 있잖아. 종가 그걸 시가라면 최종가. 알겠죠. 얼마. 570원. 그렇죠. 그럼 B사는 얼마. 880원. 시선 얼마. 650원. 알았죠. 이거 계산기로 해야 되잖아. 그렇죠. 계산기로 해야 됩니다. 이거 더하면 답이네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올까요. 1140만 원. 맞습니까. 114만 원이네. 동그라미한테 많이 나갔다. 그렇죠. 이건 얼마죠. 네. 308만 원. 이건 얼마죠. 네. 260만 원. 이거 더하면 되죠. 68200. 그렇죠. 오늘 답 찾으면 되잖아. 68200. 답은 1번이네.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의 문제. 아. 기본적인 원리는 알겠다. 그렇죠. 잠깐 한번 넘겨보세요. 넘어가서. 20번 한번 볼게요. 20번. 20번. 일단 이 기본 원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20번. 한솔 회사가 가람의 보통주 10주를 천원에 취득했다. 그리고 기타포갈손익 검은자산을 부르겠다. 이번에는 기타포갈손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천주를 천원에. 열주를 천에 취득했습니다. 열주를 취득했는데 한주당 천원 주고 샀다. 그렇죠. 샀는데 아래 공정자치의 변동이 다 안갔다. 묻는 말 3년도 연말 12월 말에 기타포갈손익 평가손익 얼마고 그럼 지금 묻는 게 2001년도 취득했다. 2001년도의 말에 12월 말에 공정가치가 1200원이 됐고 그 다음에 2002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900원이 됐고 그 다음에 2003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1150원 됐죠. 자 보세요. 이 문제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거기에 보니까 기타포갈손익 검은자산을 처리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기타포갈 아까 뭐한다고 그랬습니까. 상기한다고 그랬죠. 그걸 보고 하세요. 자 보세요. 일단은 상기하지 말고 하나만 해볼게요. 천원짜리가 1200원 돼서 여기서 뭐가 생기죠. 200원 올랐잖아. 몇 주? 10주. 한 주 200원 올랐잖아. 10주면 얼마죠. 플러스 2000원 맞죠. 그렇죠. 1200원짜리가 900원 됐으니까 얼마 내렸습니까. 300원 내렸죠. 몇 주? 10주. 얼마? 3000원. 다음에 요리 와서 900원짜리가 1150원 됐으니까 250원 올랐죠. 몇 주? 10주. 플러스 얼마? 2000. 2000? 여기 얼마 올랐죠. 2500원 맞습니까. 네. 이거 아시겠죠. 다시. 1000원짜리가 1000원에 사왔잖아. 요게 1200원 돼서 200원 올랐잖아. 그죠. 10주니까 2000원 맞죠. 그죠. 요게 요리에서 300원 내렸잖아. 손실인데 10주니까 3000원. 900원짜리가 요리 돼서 250원 올랐죠. 10주니까 2000원. 요걸 알겠죠. 자 그런데 요걸 답을 말할 때는 뭐죠. 당기손익이잖아. 지금 뭐죠. 기타포괄손익. 요거는 뭐한다고 그랬습니까. 상계한다고 그랬죠. 상계. 그죠. 자 보세요. 이거는 처음이니까 상계할게 없잖아. 요거는 답이고. 요거 상계줘야 되잖아. 요거는 답이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1000원 되지. 상계하니까. 요거하고 요거 상계하면 얼마? 그렇죠. 요거 상계하니까. 플러스 1500원 여기 답이잖아. 끝. 이렇게. 그죠. 상계. 상계. 요걸 상계해 나간다. 상계. 요기도 상계는 마이너스 1000원.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 상계하니까. 플러스 1500원. 그럼 1년도 물어보면 요거 답이고. 어느거 물어보고 있습니까. 지금 묻는 것만. 문제 한번 보세요. 몇 년도 거 묻고 있죠. 3년도 말을 묻잖아. 요거 요거 묻잖아 요거. 그죠. 답은 얼마? 물어서 1500원이 답이다. 알겠죠. 만약에 2년도 물었다 하면 얼마? 마이너스 1000원. 그렇죠. 그 묻는 연도에 따라 답이 다르지. 그런데 보통 시험에는 문제가 좋으면 거의 마지막 거 묻습니다. 제일 마지막 거 요거. 요거 구분하시겠죠. 그죠. 단기손익인 경우하고 기타포괄손익인 경우. 기타포괄손익이 나왔다 하면 상계한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아정권에서는 기본 빼대가 요거입니다.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또 심화 과정이 들어갈 거니까. 일단은 기본은 요거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요거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단기손익금융자산. 요거 뭐죠.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요거 뭐죠. 상거원가금융자산. 요거까지는 안해줘야 되고. 요거 두 개만 있으면 기억하세요. 알겠죠. 단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요거는 비용처리하고 요거는 자성을 포함한다. 그죠. 우리 시험에는 요게 나오더라. 평가손익하고 처분손익. 핵심. 알겠죠. 그리고 기타포괄손익을 물을 때는 뭐한다. 상계하더라. 요래하면 벌써 육아정권의 10중 8국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7, 80% 이상은. 나머지 기타 조금 더 추가하면 되는 거고. 그건 이제 우리의 심화과정에서 할 거고. 알겠죠. 요것도 이자 계산하는 거니까 요거 나의 음에 가서 해 드릴 겁니다. 별도로 잠깐 쉬었다 할게요. 공개중. 편해. 소식입니다. 소식은. 아래요. 서식은. 아마도 전용. 그럼요. 여러분과 함께한, 어떻게 해야 된다.